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시나브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드릴건데요. 여러가지 두께의 책들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탭핑을 하면서 약간의 수다도 떨어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꿀참 주무시기를 바랄게요. 첫번째 탭핑할 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탭핑할 책은 오래된거에요. 이렇게 페이퍼팩 모드면이 같은 그냥 종이 재질로 되어있는 영어 원서이구요. 평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탭핑 책일거 같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다 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가락은 한 가지 손가락 한 개만 가지고 톡톡톡 톡톡톡톡톡 그리는 느낌으로 탭핑을 해 볼게요. 끝 four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톡톡톡 톡톡톡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게 탭핑 소재들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두손가락이나 세손가락, 네손가락, 손가락 몇개를 이용하는 일에 따라서 느껴지는게 달라요. 물론 강력에 따라서도 다르죠. 세게 탭핑을 할때는 이런 느낌이라면 아주 가볍게 닳을듯 말듯하게 탭핑을 할때 베이스음이 좀 다르죠? 마이크 뒷편에서 뒷쪽에서 탭핑을 하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처럼 다시 한번 빗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처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엄청 빨리 탭핑을 하면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는것처럼 hearts, 이게ně 피곤해서 자꾸 가죽을 해야되지 그리고 티저들 마음이 편안해지게 이렇게 편안해지는 소리 중채 페이퍼백 원서 책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탭핑할 때 이번에는 조금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두껍고 커버도 조금 더 단단한 제줄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종이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종이 커버가 있어서 소리가 여러가지 느낌처럼 들려요 조금 더 단단한 제줄로 조금 더 단단한 제줄로 이렇게 조금 더 단단한 제줄로 지금 이 소리가 제 귀에는 엄청 좋게 들리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나중에는 지금처럼 엄청 작게 탭핑을 하는데 소리가 좋은 소재들을 찾아봐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치는 것보다 세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치는게 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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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껍다보니까 이렇게 옆에 책 옆을 탭핑을 하는데도 두탁한 소리가 들려요. 책 옆을 탭핑을 하는데도 두탁한 소리가 들려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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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를 바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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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피아노 연습할 수 있는 피아노 교본 인데요. 아마 어쩌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이걸 잘 치는 건 절대 아니고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사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탭핑할 때 소리가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코팅이 되어있는 느낌이 많이 반칠한 재질인데 소리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모아놓고 양쪽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탭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탭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어토에 있어서, 오늘은 이 배우의 새로운AS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있는 방법을 들리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양쪽으로 많이 넓어놨을때라 느낌이 다르죠? 스테레오로 해야하는데 약간 모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좀 더 분리감이 있게 여러분들 왼쪽끼부터 오른쪽끼일까요? 왼쪽끼일텐데 반대쪽도 확실히 오른쪽 귀 맞죠? 오른쪽 귀에도 그리고 귀가 간질간질하게 간질간질 간질간질 다시 마음이 차분해질게 다시 마음이 다음 트리커부터는 마이크를 더 멀리 영상화면에서 안보일정도로 멀리 떨어뜨려놓고 탭핑하는 다리를 드려드릴게요. 자, 지금은 마이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구요. 약간 바깥쪽으로 마이크가 향하고 있어서 공감감은 훨씬 더 느껴지실거에요.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거지만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거지만 이번에도 들려드리고 볼게요. 프랑스 프랑스원소 프랑스어로 되어있는 어린왕자 팝업북인데 팝업북 인데요 종이가 꽉 차여있는게 아니고 차여있는게 아니고 중간중간 빈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탭핑소리가 달라지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버스럭버스럭 거리나 소리도 들리네요. 버스럭 우주 아멘 아멘 직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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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책은 일본어 공부할 때 사용하고 있는 상형감자 2136 책입니다. 진짜 많아요. 일본 감지라고 아주 감지가 어려워서 구입해서 보고 있는 책인데 항상 첫 페이지에서 열 페이지까지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IT에서부터 할까봐요.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공부가 안돼요. 뭔가 빈소리가 들리네요. 그쵸?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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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licherków анием 闇 闇 cio know 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양한 책들을 탭핑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류의 책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NT5 마이크를 사용했더니 또 재밌네요. 앞으로도 NT5 마이크로 영상을 자주 찍을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꼴창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자요. 여러분 행복한 꿈 꾸세요.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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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